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가장 열심히 열정 가득한 계획을 세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역시 여러분들의 열정이 가득한 그 겨울답게 생명과학에 대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하면 성공적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년간의 전체적인 우리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자 1월과 2월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처음으로 접하는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고요. 우리는 3월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 사실 정신이 좀 없어요. 학교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 일정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특히나 또 4월이 되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4월에는 수능에 온통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내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월에 맞이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만날 때 분명히 1월과 2월 3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인데 4월에 전체적으로 내신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의 공백이 있는 바람에 5월에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5월 4주 동안 6월 평가원을 대비할 때 선생님은 너무나도 바쁘답니다. 비유전도 상기시켜줘야 되겠고 또 유전에 풀이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풀어야 되다 보니 5월에 있는 1, 2, 3, 4주는 온통 6월 평가원 대비하는데 정신없이 모든 열정을 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6월 평가원이 딱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준비로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곧장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7월, 7월, 8월, 9월, 10월이라고 얘기하는 수능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여름쯤 됐을 때 그와 같은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더라 라고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험생들과 달려보니 스케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요 그 전에 1월하고 2월에 제대로 된 개념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3월과 4월, 5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경우 생각보다 무언가 야무지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7월 정도 됐을 때 온통 수능에 집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스케줄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치면 7월과 8월, 9월하고 10월 어찌 보면 4개월 동안 수능에 집중해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뒤늦게 준비한 학생들은 4개월 동안 준비했던 시험 결과인 11월 달에 수능 결과를 딱 받아들고는요. 이 결과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11월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능시험 내 인생을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아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험을 기껏해야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열정적인 시간 4개월밖에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쉬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 학생은요. 상반기에 공부를 얼마만큼 야무지게 개념도 공부하고 기출도 제대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1년 전체에 공부하는 스케줄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자 선생님이 전체 스케줄을 살펴보니깐 알고 보면 개념 완성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 1월과 2월밖에 없죠. 뒤로는 유평 대비 문제풀이 그리고 뒤로 고난도 문제풀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파이널의 모의고사 풀이 이와 같이 대부분은 다 모두 다 문제를 풀어내고 유전에 집중하고 이와 같은 시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하는 개념 완성이라 어찌 보면 겨울방학 때의 개념 즉 겨울방학 때 하는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의 시작이자 또는 수능의 완성이라고도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1월과 2월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었던 모든 계획보다 가장 빡빡하고 열정적으로 쏟아내야 되는 시기가 1월하고 2월의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또 두 번째는요. 자 단원별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기출문제 상반기 때 6월 평가원 전으로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기출문제 한 번 풀고 그리고 연도별로 21학년도 22학년도 결국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시간을 재어가면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얼마만큼 많이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수능 출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수능의 트렌드를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자 선생님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스케줄에는 1월, 1월은 바로 곧장 개념을 기출문제로 적용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의 개념 완성에는 차근차근 기본편, 스피드한 실력편이 있는데 차근차근 기본편이나 또는 스피드한 실력편을 통해서 1단원을 공부하면 1단원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편안하고 무난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한 내용을 곧장 기출문제의 1단원만 모여져 있는 1단원의 내용의 기출문제들만 모여져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한 번 꼭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단원의 문제를 풀 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1월에 개념을 공부할 때 문제, 특히나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얼마나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느냐. 특히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하는 1월은 1단원, 2단원, 3단원 비유전 문제입니다. 비유전 문제에서는요. 자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어내느냐와 함께 또 비유전에서 나오는 여러분들만의 문제풀이 실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분명히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를 천천히 풀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문제 지문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지 않고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지문 안에 들어있는 문제 안에 보기 안에서도 끊어 읽었어야 되는데 끊어 읽지 않고 문제를 푼다던가 자기 자신만의 나오는 문제를 풀어내는 습관이요. 바로 기출문제를 비유전인 경우에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월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풀이 습관을 고쳐나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월로 나오고 하면 2월은 드디어 유전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죠. 유전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은 전체 비유전에서는 14문제 35점입니다. 자 유전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되는데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에서 3문제 이들의 배점이 7점이에요. 여러분 22학년도 수능과 23학년도 수능의 1등급컷의 점수가 42점인 거 아시나요? 22학년도 23학년도 모두 다 42점이었습니다. 이 42점이라고 얘기하는 1등급의 시작은요. 비유전의 35점과 유전 문제 특히나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에 이 7점을 정확하게 자기의 점수로 확보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1등급이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쪽의 문제를 보시면 이건 23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23학년도 수능 문제, 사람의 유전 문제, 돌연변이 문제, 그리고 가계도 문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 돌연변이, 가계도 이 모두 다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23학년도를 치룬 학생들 중에 1등급을 놓친 학생은 가계도 문제를 풀지 못해서 1등급을 놓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 문제 이전에 눈앞에 보이는 세포주기 문제, 수능 문제 중에서도 세포주기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요즘 들어 이 세포주기가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세포주기 이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에 따라서 23학년도에 수능의 1등급을 확보했느냐, 마느냐가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에 유전에 집중하는 이 시기에 어떤 것보다도 세포주기를 분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포주기를 길러야지만이,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지만이 사람의 유전병도 풀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2월은 개념완성 강조 안에 들어있는 4단원의 세포주기를 배울 때 그냥 개념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기출분석서 안에 단원별,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이 단원별인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기출분석서 안에 이 단원별을 좀 더 소주제로 잘라놓았습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그리고 세포주기와 세포 분열, 또는 DNA표를 분석, OX표 분석 그리고 세포주기 중에서도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통합형의 문제, 소주제별로 나눠놔서 어찌 보면 처음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세포주기에서 한 어느 정도 난이도, 중 정도까지 풀어내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하면 난이도, 중 정도까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세포주기 중에서 DNA표를 분석하는 것까지 완성했다. 그럼 DNA표 분석만 있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개념을 견고하게 다지는 거고요. 자, 한 단계 넘어가서 OX를 분석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그렇다면 OX문제까지. 그래서 자신의 유전의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에 맞춰서 기출문제까지 단계별로 공부해야지만이 바로 세포주기의 완벽한 기출문성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1등급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1월과 2월의 공부. 1월의 공부는 소위 말하는 비유전의 35점. 이 비유전의 35점이라고 얘기하는 비유전은 얼마나 꼼꼼하고 빡빡하게 문제를 풀어내면서 자, 좀 더 빠르게 개념을 문제로 적용하는 걸 많이 풀어봤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월의 공부 안에서는 유전에 집중하되 유전 중에서도 세포주기는 나는 세포주기만큼은 진짜 어려운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을 보냈다라고 나중에 모든 것이 지났을 때 뿌듯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제가요. 이때까지 있었던 생명과학 중에 생명과학에 그 전에 공부를 좀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비유전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1월하고 2월에는 유전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는 선생님 제가 개념을 공부하는데 유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자, 유전만 집중적으로 공략했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은 개념입니다.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개념과 난이도 낮은 문제를 통해서 전체의 개념에 해당되는 걸 한번 훑어내고 그리고 기출분석을 통해 방금 세포주기,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까지를 한번 다 훑어낸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다가 저도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요. 하나만 더 선생님 욕심을 부려서 하나 추천을 한다면 자, 세포주기만큼은 선생님 강좌 아래는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의 고난도 강좌가 있어요. 기출문제까지, 기출문제 난이도 높은 세포주기까지 풀어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라면 욕심을 조금 더 부려서 자, 킬러세븐 강좌 아래 들어있는 세포주기가 이제 기출문제를 넘어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다. 또는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킬러세븐 강좌를 통해 세포주기의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를 여러분들이 섭렵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겨울은 유전으로 불태운 겨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이와 같이 1월과 2월 전체 1년 안에 어찌 보면 개념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겨울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실력을 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 5단원의 실력을 가지고 수능장에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서 자, 1, 2월 달에 있었던 겨울 개념 공부 개념 완성 강좌를 진행할 때 비유전 부분에서도 심화된 내용 또는 지역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선생님이 짚어줘 가면서 개념 완성 강좌를 끌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겨울을 한번 뜨겁게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